11.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업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12.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비 사람들과 느리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업에서 각각 자기 성업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13.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솟 몇 명이라. 14.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오 스가리아의 손자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오 스바디아의 현손이오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하세아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오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오 아다야의 현손이오 요야립의 오대손이오 스가리아의 육대손이오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14.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15.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머슬람의 아들이오 요야립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오 골라야의 현손이오 마하세아의 오대손이오 이디엘의 육대손이오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15. 시그리의 아들 요야립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업을 다스렸느니라. 16.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약인이며 또 하라님의 전을 맡은 자 쓰라야이니 그는 힐기아의 아들이오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오 무라요스의 현손이오 아히두베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오. 16.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오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오 스가레의 현손이오 바스훌의 오대손이오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오. 16.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오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오 인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17.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18. 래위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하수베 아들이오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베의 증손이오 분리의 현손이며 또 래위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고 또 아사베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18. 형제 중에 박부교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모아의 아들 압다니 거룩한 성에 래위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19. 성 문지기는 아쿡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래위사람은 유다 모든 성업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19. 너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20.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베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래위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21.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주었기 때문이며 22.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23.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리앗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24.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세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25. 또 예수하와 물라다와 벳벨렛과 하살소알과 벨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26.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27. 또 에너린몬과 소라와 야르무세에 거주하며 27. 또 사노하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돌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28.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29. 또 베냐민 자손은 개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29. 아나도트과 높과 아나니아와 하솔과 라마와 깃다임과 30. 하딧과 스보임과 너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30. 유다에 있던 레위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12. 스왈델의 아들 스루파벨과 예수와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사람들은 이라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리야와 말룩과 하투스와 13. 스가냐와 루홈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누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하디야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애렙과 여다야와 살루와 암옥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14. 이상은 예수와 때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15. 레위사람들은 예수와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비야와 유다와 마따냐니 16.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16. 또 그들의 형제 박부기야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17. 스와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18.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19.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느니라. 19. 요야김 때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19.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난야요 19.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20. 아마리야 족속에는 요호하난이요 20. 말룩이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21. 스바니아 족속에는 요셉이요 22.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23. 이토 족속에는 스가리아요 24. 긴누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25.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25. 미냐민 곧 모하데아 족속에는 빌대요 26. 빌가 족속에는 삼모아요 26. 스마야 족속에는 요호나단이요 27.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27.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27.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27. 암옥 족속에는 에베리요 28.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베요 28.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네리였느니라 28.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한안과 야뚜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29.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29.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한안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30.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베와 세레베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30.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31.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31. 마따냐와 박북야와 오바대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느니 32.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약임과 총독 느해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33. 예루살렘 성벽을 봉원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34.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원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34. 너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뱃길괄과 개바와 아스마웨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35.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36.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36.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러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37.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38. 또 아사리야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39.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39.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사쿠레 5대손 아사베 6대손 스가레와 40.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날레와 길날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난이라 41.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41.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41.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42.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42. 에브라임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님의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며 43.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43.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녀민과 미가야와 엘루에네와 스가리아와 하나니아는 다 나파를 잡았고 44.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르하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45. 그 감독은 에스라히야라 45.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46.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47.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곶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사람들에게 돌릴 것 47. 그 육법의 정안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업밭에서 거두어 이 곶간에 쌓게 하였느니 48. 이는 유다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49.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49.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거라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50. 옛적 다윗과 아사베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51. 스루파벨 때와 느헤미아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52.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사람들에게 주고 52. 레위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53.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54.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안몬 사람과 모합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55.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55.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55.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55.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55.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시위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56.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57.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57.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재물을 두는 곳이라 57.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58.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58.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이 이르렀어야 58. 엘리아시위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59.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던지고 60.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61.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61. 내가 또 알아본 적 레위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61.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62.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62.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지져 이르기를 63.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받았느냐 하고 63. 곧 레위사람을 불러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64. 이에 오온유다가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64. 곧간에 들이므로 64. 내가 제사장 셀렘야와 서기간 사독과 레위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64. 마따냐의 손자 사쿠레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64.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됩니다. 64. 그 직부는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65.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야만 나를 기억하옵소서 66.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66. 그때 내가 본 적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낙유에 실어 운반하며 66.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66.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의 내가 경계하였고 66.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66. 내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66.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지져 그들에게 이르기를 67.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67.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67.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67.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67.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67.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68.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69. 나를 따르는 종자 며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으므로 69.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70.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70.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자버리라 하였더니 70.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70. 내가 또 내 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70.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71.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71. 그때 내가 또 본 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합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72.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72.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73.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74.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75.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75.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76. 또 이러기를 옛적의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76.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77.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77. 이방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77. 너희가 이방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77.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78. 대제사장 엘리야십에서 혼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79. 호론사람 산발라세 사위가 되었으므로 79.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79.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80. 제사장의 직분과 레비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겨싸오니 80.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80.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사람을 떠나게 하여 80.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80. 또 제사장과 레비사람의 반여를 세워 80. 각각 자기의 일을 맞게 하고 80. 또 정한 기한의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80.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80. 적용isch